경제를 숙속들이 진단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김치형, 두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도 올해가 마지막. 네, 이네요. 벌써. 지금 경제 프로파일링 유튜브로 생중기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저희 모습 혹시 보시고 싶으시면요. 꼭 들어와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의견과 질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와의 길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주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약 20일 넘긴 시점이었고요. 그런데 그 규모가요. 김치형 기자. 총 638조 원 규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4일 새벽에 처리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12월 2일까지였으니까 정확히 22일을 넘기면서 처리가 됐는데요. 애초에 정부안이 639조 419억 원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638조 원 정도로 처리가 됐으니까 증액이 3.9조 원이 이루어졌고요. 감액은 4.2조 원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3,142억 원이 감소한 예산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에 3년만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2022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년 예산은 규모가 5.1% 정도 증가한 607조 7천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가 600조라는 숫자 자체에 현실감이 전혀 없긴 한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동안 쓸 돈이긴 하니까. 박상인 교수님, 전문가로서 혹시 이 예산은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어떤 혹시 문제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산 합의가 될 때까지 20일이나 걸렸지만 이어야 할 것 없이 사실 예산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부실했었고요. 그리고 합의를 한 것도 큰얼리게만 먼저 언론에 공개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서서히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기간이 충분한 거를 넘어서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실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게 들고요. 또 언뜻 보면 지금 지출 규모를 줄여서 전반적으로 예산 흑자가 나도록 만들어서 부채를 마치 줄이는 것 같은 모양새가 갖춰졌으나 사실은 그게 의도를 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을 줄여서 흑자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야당은 예산을 삭감할 권한만 있었기 때문에 삭감만 하는 걸 주로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정부나 여당에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순삭감 예산안으로 통과가 됐다. 그렇지만 내후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추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윤균 기자님은 혹시 전체 예산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아직은요. 그리고 규모가 너무 방대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여겨보신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건 잠깐 이따 얘기하고 박상인 교수님 말을 이어서 좀 하자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긴축 예산안을 짤 때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부터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글로벌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의 파고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긴축으로 마련해둔 이 예산안도 다 맞출 수 없고 결국은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번에 지출을 막고 여러 가지로 긴축을 하느라고 노력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예산은 좀 줄어듭니다. 질병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데 이거는 유럽연합에서 이제 백신 계약을 한 게 기간이 좀 연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구매 예산 부담이 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주거권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가 이것도 의구심을 제기하게 되는 부분인데 공공임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5조 7천억이 삭감이 될 예정이었다가 그나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복원돼서 6,630억 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반지하이 이제 못 살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주거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임대주택이 예산을 이렇게 줄인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김치영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예산안을 질질 끌고 가면서 여야가 가장 민감하게 봤던 게 법인세 인하 줄다리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1%포인트 인하라는 결론이 참 약간 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정체성까지 얘기하면서 결국엔 내놓은 게 1%인하라는 건지. 1%인하폭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그러니까 흔히 법인세가 1% 올라가든 1% 내려가든 비과세 조치 받는 것들이나 할인받는 것들이나 이런 거 이용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세율이 중요할 뿐이지 실세율이 중요할 뿐이지 그냥 별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걸 세밀하게 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진 상황에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 기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좀 집값 하락만 바라보고 있지 준상층이와 서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의 한 축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한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은 좀 들었습니다. 네.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라는 게 지금 주로 주거, 복지, 질병 이쪽을 짚어주시긴 하셨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방도 마찬가지겠고 교육도 그럴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만 끌고 서로 정쟁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얼렁뚱땅해도 되는 건지 정말 그 와중에 더 조금 가슴 아픈 뉴스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소위 말하는 실세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엄청나게 챙겼다. 이 보도가 조금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퓨리도 국회에 계실 때 많이 보셨죠? 제가 저는 변두리 사람이라 직접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세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여당 국민의힘의 경우 정진석 비대위장이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광역BRT 구축 사업에 14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21억 5천만 원을 증액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도 다 증액을 성공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성곤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원래 정부 안에 없던 서귀포시의 유기성 바이오가스와 사업 예산을 62억을 따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 대열에 합류를 했고 윤관석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 경우에도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관련 2억 그리고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이런 것들 관련 예산 70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상인 교수님. 물론 바로 그 뒤에 각 지역마다 현수막이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따왔습니다. 그게 각 지역에 그래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야 괜찮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인 발전과 균형 경제적인 부분에 보탬이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 지금 소선구제 중심의 의원선거 제도에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도 지역공약 개발을 가지고만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양극단적인 지지자들이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고 거기에 또 정치인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공격만 난무하고 있고요. 국가 정말 중요한 정치의 기술은 다 정치 어젠다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구제니까 거기 적극 지지층들에게 잘 보이면 대표선수로 뽑히고 그러면 두 사람이 양당에서 나오면 누가 더 싫은가 누가 덜 싫은가라는 조건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면 자기 지역구, 이권 챙기기 국가경제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오히려 해악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그런 비판을 들어도 오히려 대문자같이 광고하면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표달라 이런 식의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부터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정당 투표, 전국 정책 이슈를 가지고서 정장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선거구제대 개편이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치개혁을 해야만 경제도 제대로 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십니까? 같은 생각이 있습니까? 두 분도?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뽑아놓은 의원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욕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욕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환영하거든요. 아까 현수막 붙였다고 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어주면 도리어 지역에서는 더 좋아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구조적인 한계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구 의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을 늘려서 제도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그나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예산이 통과가 어쨌든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놨죠. 거대 야당에 밀려서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는 얘기인가요? 뭐가 민생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법인세가 민생법안인가요? 그 다음에 금투세가 민생법안인가요? 두 개의 대표적인 게 내줬다라고 여당하고 정부가 주장한 건데 서민이 둘 다 민생법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수사다. 국민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민이 도대체 누구가 민인지 제가 헷갈려서 잠시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예산안을 잘못 알고 있었나 잠시 다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법인세 같은 경우도 상이 제일 높은 세율 우리 재벌 대기업만 사실 해당하고 잘나가는 기업들에게 해당한 부분인데 그걸 무려 3%포인트 내려주자는 것을 1% 내려주는 걸로 끝나서 민생이 어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누가 국민이고 누가 민생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뭐 저기 또 말씀하신 주식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낼 때 금투세라는 형태로 도입하기로 여야가 2년 전에 합의했던 거 그것을 또다시 연기를 했어요. 민생을 위한 건가요? 세금이라는 것이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살림살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건데 민생이 실종돼 있는 예산안을 가지고 야당 때문에 민생에 더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염치가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금으로서 사실은 재분배 같은 것도 부의 재분배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지도 있는데 무조건 가진 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만 좀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건 민생이 아니다. 제가 민생 정말 생각했으면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임대행주택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은 그 정도 올린 거 가지고 민생 살렸다고 말할 정말 명분도 없고 그리고 그런 낯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제가 다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정말 민생 민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대비한 예산이 자세히는 지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민생이 어려웠을 때 대비한 예산이란 것은 금융약자, 경제약자들을 위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대규모 실업 문제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가 그런 것도 없이 아예 민생 자체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민생이 어쩌고라고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이렇게 할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 불신만 키울 뿐이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걸 제발 좀 깨닫고 말을 좀 가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생 부분 상당히 격앙대 말씀도 주셨는데 두 분 말씀 주신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전에 여야가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다시 유예하기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논의를 유예하기로 한 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걸 도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여론, 여러 가지 얘기에 동조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좀 이상한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를 하면 해외 주식은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낸다. 지금 현재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식이라면 돈을 벌면 다 세금을 내야지 그게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자라는 목적이고 대신에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거래하면 세금을 내도록 해놨어요. 거래세. 그거는 거래세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잃든 따든 다 내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건 좀 불공평하다. 그러면 거래서는 상대적으로 줄여가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맞다라는 원론적인 원칙 하에 도입하기로 된 건데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는 이유, 경기가 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일단 2년 유예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6645번님이 들으시다가 질문을 주셨어요. 금투세 이야기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그냥 일반 우리 개미 같은 투자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해야 해당되는 건지 좀 예를 들어 앞서 박 교수님께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가 이 정도 그렇죠. 5천만 원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수익을 얻어야지 되니까요. 지금 현재는 금투세가 없고요.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따로 국내 투자자에 대해서 걷고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어야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걷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은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전혀 금투세의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됐다고 하면 10억 원이라는 대주주의 기준은 사라지고 전체 금융소득 주식을 통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모두에게 걷겠다라고 해놓은 것이었는데 이게 2년 유예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지 못할 분들도 반대하시는 논리는 주식 전체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인가요? 사실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주식 가격 자체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고요. 사실 그것도 이론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투세 그러면 안 물려준다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년에.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김 기자님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러면 금투세 낼 분들이 훨씬 줄어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15만 명 정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이걸 도입되면 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대상자가 확 줄어드는데 오히려 조세 저항 문제가 훨씬 없고 정말 개미가 아니고요. 15만 개미라는 말은 정말 어패고 이분들은 슈퍼 개미 내지는 큰 손들입니다. 그러겠죠. 사실 근로소득 5천만 원 내고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로소득보다 노동에 대한 대가에는 세금을 내면서 근로소득에 오히려 더 가까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보다 일하는 시간에 주식 들어가서 거기서 돈 버는 게 훨씬 낫다는 잘못된 요인을 주는 거예요. 경제 전체적으로 비생산적인 활동을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주는 제도고 조세 평생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개미 개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전에 민생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개미가 누구고 국민이 누군지가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분들 중에서. 그러면요. 이게 주식시장이 내년에 안 좋아지면 더 해당되는 분들이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수익이라면 그 정도 세금 내줘도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는 해당도 안 되실 것 같은데 반대하시고 그러시는 걸까요? 언론에서의 어떤 정보 왜곡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말에 대주주 가격 기준으로 해서 확정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특정 종목을 과도하게 처분하는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대주주 요건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대주주 요건. 그러니까 자기가 10억 원을 넘게 이게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따라서 평가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9억 원 정도 자기가 매수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서 10억 원을 넘어버리면 9억 원과 10억 원 사이에서는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식을 파는 행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요건 때문에 항상 연말이 되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걸 통설적으로 주식시장 내에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또 바뀌어서 더 내려오거나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 더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의 시장이 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건 맞긴 한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시장으로 형평성이 맞는 시장이냐. 시장이 어느 정도 또 이게 광고 소리가 나오네요. 광고 전담이시니까요. 말씀 끊기는 것. 저희도 광고 듣고 돌아와서 김천 기자님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박상인 기자 김윤경 기자 박상인 교수님 죄송합니다. 박상인 교수님 죄송합니다. 윤윤 기자 여러분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세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세금 얘기하다가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김천 기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마치 지금 과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저는 원래 원론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유해하지 않고 금표세를 도입하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장에서 왜 그럼 이렇게들 개인 투자자들도 반대를 하느냐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연말에 이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걷어가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금을 내겠다. 다만 최근에 공매도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걷어간다고 하니 거기에는 반대하겠다. 그러니 일단 공정한 룰을 마련해달라. 이런 반대 논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가 지나면 끝나게 되는 소위 일몰법안들이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이 일몰법안에 대한 연장 논의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화물차 안전 운임지 아니겠습니까? 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게 가장 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해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 운임지를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어떻게 할지가 논의가 됩니다. 최근에 화물연대가 정말 집단 운송 거부까지 하면서 온몸으로 안전 운임지에 대한 필요성과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안전 운임지 일몰 3년 연장 법안을 단독 의결을 했지만 계류 중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우군인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야지 되고 또 윤석열 정부로서는 지금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데 노동계획 확실하게 하자 이런 기조로 나온다면 격돌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노동계획을 확실히 하자라는 말씀 속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숨어있다 그럴까요? 이런 의미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가 연장해준다고 했을 때 파업 안 하고 받아줬으면 해줬을 텐데 계속 파업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주겠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파업하고 그러면 당신들을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이런 게 좀 느껴졌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뭐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얼마나 정근대적인가를 보여주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마치 정부가 노동자에게 시해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매우 정근대적인 왕조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현대사회에서 노사 문제 또는 정부와 노동 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것도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에 나온 건 아시다시피 우리 하물차들 과적, 과속 이런 문제들 과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도입이 된 것이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 사실 3년 동안 자료가 충분히 추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아주 자료를 사실 왜곡해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 하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부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서 이게 그다지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보고서 자체에서도 자료 자체의 한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운임제가 적용된 콘테이너하고 또 하나가 두 가지 시멘트와 콘크리트 두 가지 뿐만이 아니고 다른 화물 운송까지 포함한 자료였고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수 이런 것들은 재상의 요인들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특정한 연도에 그리고 짧은 몇 년도를 가지고서 속단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호주같이 올해 했던 나라들 보면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온다는 걸 감안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지금도 유당 측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몰제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그리고 6월 파업 때 왜 그러면 그때는 그런 불법 파업에 굴복을 했습니까? 윤석열 전부와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일몰 연기하는 거 포함해서 정교화시키는 거 또 확대하는 거 논의하겠다는 합의를 왜 줬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입장을 바꿔서 마치 불법과 사오는 전사인 척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고 정말 노동 문제, 사회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적대세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김치영 기자, 김윤근 기자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